안녕하세요. 걷는 도중 음식을 보여주는 남자 조준호입니다. 오늘의 음식은 부대찌개인데요. 부대찌개 참 좋아합니다. 군대에서도 많이 먹긴 군대에서는 부대찌개 대신에 햄소시지개 라고 해서 햄소시지찌개인데 그게 참 좋았는데 싸제 부대찌개랑 차원이 다르죠. 부대찌개는 2인분의 밥 2-3공기는 겉은히 먹는데 참 좋네요. 사리도 먹고 그렇게 먹으면 표만감이 달라요.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부대찌개였습니다. 부대찌개는 의정부다, 동두천이다, 송탄이다 다 각기 달라서 그냥 각자 취향대로 먹으면 됩니다. 어디가 원조다 그게 아니라 맛있게 먹으면 그게 부대찌개인거죠. 아무튼 오늘의 음식은 부대찌개였고요.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음에 살 빼면 꼭 먹겠습니다. 아무튼 얻는 도중 음식을 퍼주는 남자 조식중이었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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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